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특성과 측면 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약적 발전을 위한 화산에서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받쳐가고 계시는 김정은 동지를 뜻 성포심룡나형을 돌아보시며 무기체계를 구체적으로 여야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심 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의 소준 명령을 가장 훌륭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탈락에 대하여 이랬을 수 있는 김정은 상승에서 굴ishment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성 우윰 Creed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관을 향해 완벽하게 관철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고기가 태어났다고 이라서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회사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힘과 지혜의 분투로서 쟁취한 감높은 승리로 된다고 김종훈 동기께서는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 강화와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